정부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해서 정원을 1만 2천 명 이상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정원 감축 인데 정부는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정원을 오는 2025년까지 1만 2,442명 줄이기도 했습니다. 전체 정원 44만 9천 명 가운데 2.8% 해당하는 규모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정원 감축입니다. 내년 1만 1,081명을 시작으로 내후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업무 등의 기능 조정으로 7,200여 명을 감축하는데 한국전력의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인력과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현장 인력 등이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조직통합과 대부서와 지방 해외 조직 효율화 등으로 4,800여 명, 정현원 차 축소로 5,100여 명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대신 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안전을 강화하고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은 4,788명 늘리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로 722명이 줄어들고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이 21.2%로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원 감축으로 연간 7,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퇴직,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는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